겸손한 마음이 갑자기 또 올라 쓴다이 이게 그래 갖고 학원을 만든다이 그랬다가 큰 코 다쳐이 사람 읽고 어 정말로 내 가슴 내가 막 치고 어 눈물바람 하고 그때는 때가 늦은 거야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갯띠 신년 운세를 또 나이별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선생님 댁에 와도 강아지가 또 두 마리가 있어요 내하고 걔는 안 맞다 어 내하고 걔는 안 맞는데 저도 뭐 우리 제가 갖다 주는 바람에 울자 개 잘 먹기 싫은데 지금 키우고 있다 아이가 그런데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 집에 들어온 동물을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게 근데 걔 때 하면서도 괴려심도 많을 것 같고 충성심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놈의 충성심이 어 저같이 주인은 안 물어야 되는데 한 번씩 주인은 물잖아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이 인간의 환란이 맞는 거야 내가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다 꼭 개띠들이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스물여덟의 가수생분들 겸손해져야 돼 내 말 한마디에 어 관제까지 붙을 수가 있어 어디를 가더라도 말을 할 때도 왜 사람이 입에서 욕이 붙어있는데 육두문자가 붙어있는 사람들 있지 어 자기도 모르게 에이 아이고 말 끝에 마다 맨날 그런 말이 나와 이상하게 어 뭐 한이 많아 갖고 맨날 그 욕을 내뱉고 사느냐고 그러는데 진짜 스물여덟의 가수생분들 말 한마디 잘해야 돼 에이씨 이랬다가 너 빤 맞아 어 그러니 제발 올해 신축년에는 어 말조심 말을 한마디 해도 겸손하게 이래야 나한테 이득이 돼서 돌아와 다 마흔의 임수생분들 직장 상업 사업 하시는 분들 지금 있는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시고 움직일 생각하지 마셔 왜 움직였지 들어갔지 두세 달 만에 다시 나와 그러고 한 두세 달 또 놀다가 다시 또 들어갔지 어 한 달 일하고 또 나와 그럼 또 두세 달 놀아 그러면 신축년 어떻게 되겠어 꽝 되는 거야 꽝 그러면 빚 내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빚을 내서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어 그것도 버는 게 있어 빚도 갚지 어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하든 윗사람이 나를 찌어 누르든 아랫사람이 나한테 막 치고 뭐라고 하든 나는 신축년에는 돌을 닦았어 하고 어 부처님 마음으로 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게 돈 버는 일이야 어 나 시험들에도 경수생분들 답답했던 것이 하나씩 풀리는 해는 분명해 풀리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사람이 잘 나갈 때 어 또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잘 되려면 주위를 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가 있다 이 모여가 있는 사람들한테 오지랖 뺄다가 뒤통수 맞아 그런 게 나 내가 잘 나가더라도 내 할 일만 하고 가 그래야지 막힘이 없어 어 뚫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이 잘 나간 데서 또 사람이 또 겸손한 마음이 갑자기 또 올라 쓴다 이게 그래 갖고 학원을 만든다 그랬다가 큰 코 다쳐 사람 읽고 어 정말로 내 가슴 내가 막 치고 어 눈묻바람 하고 그때 때가 늦은 거야 근데 조심할 때는 진짜 요것만 조심하셔 하는 거는 고것만 조심하면 돼 얼마 쉽냐 안 쉽냐 어 구태라는 것도 아이고 64세 무수생분들 신중년에는 신경 쓰는 일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자식 때문에 신경 써 아이고 이 집이 팔리겠나 안 팔리겠나 신경 써 우리 집 이 사업이 돌아가겠나 안 돌아가겠나 신경 써 이 신경 쓰다가 이 스트레스로 해갖고 내 뒷목 잡고 넘어간다 뒷목 잡고 넘어가갖고 어 병원에서 아이고 산이 못산이 해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 요 부분에서는 조금 내려놔도 되겠다 하는 것은 그냥 내려놓으셔 자식이 막 나한테 어 근심 걱정이다 지 팔자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요즘 아들이 뭐 부모 말 들어 안 듣는다 어 그러니까 지 거는 지가 알아서 살을 하고 뭐 60년 됐으면 자식들도 얼마 정도 컸을 거 아이가 어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좀 내려놓으셔야 돼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지 마시고 내려놓으셔야지 내 건강을 챙기고 갈 수 있어 전반적으로 이게 어 개띠분들 인간 풍파가 있는 해야 어떻게 보면 어 뭐 금전적인 하는 일에서는 풀리는 게 있어도 이게 인간의 이런 어 사람들이 인간하고 스트레스가 제일 많지 뭐 그런 안 그러냐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 어떤 사람이 와 갖고 점사 보는데 엄마 소리 빡빡해서 앉아 있으면 나도 스트레스 막 이 꼭지 돌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 대하는 게 어 잘 돼 하다가 보면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니 요구만 조심하고 가시라는 거야 개띠분들은 모든 온기가 지금 보면 좋을 듯 말 듯 좋을 듯 말 듯 이런 거 같아요 이분들 조금 화이팅 하시고 마음 잡으시라고 선생님께서 화이팅 인간 구슬만 조심하시고 겸손만 해주시면 신축년에는 그래도 뚫고 가는 게 좋은 운세이니 화이팅 합시다 으